여러분이 먹는 이 색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우리 종족이 집 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종족을 살생하지 않고도 딸기맛 색소를 만들 수 있다는 은인이 나타나셨습니다. 박수! 이곳이 바로 연지벌레 종족의 목숨을 구해낸 연구실입니다. 연지벌레 안 들어간 거 정말 확실합니까? 대장균 가지고 만든 칼민산인데요. 당연히 연지벌레가 없습니다. 원래 이 칼민산 색소를 만드는 건 연지벌레가 대량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대략 말씀을 드리면 1kg 정도의 칼민산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 20만 마리 그 정도의 연지벌레에서부터 추출해야 된다. 특정 지역에서 자라는 선인장에 붙어서 사는 연지벌레를 키운 다음에 앙컷들을 모아서 말려서 그릇에 넣고 빨듯이 그렇게 빳는데 거기서 용매를 넣어서 추출하는 거죠. 그걸 이제 실험실에서 연지벌레 죽음 없이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개발하는데 꼬박 2년 반이 걸린 이 액체가 바로 연구실에서 만들어낸 카르민산. 제가 직접 연구실 박사님과 만져봤는데요. 핀 우유랑 섞으면 딸기 우유의 그 색깔이 나올까요? 진짜 딸기. 어떡해. 어떡해. 오 보기에 어떠세요? 딸기 우유 색이 나나요? 이거 먹어도 되나요? 안 돼요. 지금은 안 되시고요. 저희가 실험용으로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먹어도 문제는 없는데 검증된 게 아니니까 지금은 안 되고요.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된다는 이 색소. 매니큐어에도 넣어봤습니다. 카르민산에 금속 이온 같은 거를 첨가를 하면 또 붉은색, 핑크색, 보라색 이렇게 다양한 계열의 색깔을 낼 수가 있어요. 이거 발라봐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옅은 다홍빛이 나네요. 딸기 우유나 색조 화장품 등에는 빨간색을 내는 카르민산이 들어있어요. 안정적으로 색을 내는 게 카르민산이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카르민산을 연지벌레에서 추출할 때 벌레 단백질에 들어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고 연지벌레가 얼마나 잘 자랐냐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크대요. 또 소비자들은 벌레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연구실표 카르민산. 이 연구실이 세계 최초입니다. 이제까지 카르민산을 미생물 대상으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생산을 처음 확인한 거고 그게 이제 세계 최초인 거고 미생물을 활용해 새로운 물들을 만드는 걸 대사공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카르민산을 만드는 데 성공한 첫 연구실이라는 거래요. 대사공학은 사실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 생활을 바꿔왔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하나는 석유화학 산업 통해서 오고 하나는 자연에서부터 이렇게 추출을 해서 획득을 하는데 양쪽 다 미생물의 발효에 의해서 생산하는 체제로 바뀔 겁니다. 실제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단백질 보충제, MSG 등이 대사공학 덕분에 지금처럼 대량 생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만간 마트에서 연지벌레가 아니라 연구실에서 만든 카르민산으로 색을 낸 딸기 우유도 살 수 있겠죠? 잘 되면 도망간 보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빨리 하면 1년 내에 희약처 승인 같은 것도 아마 절차를 좀 밟아야 할 것 같아요. 수백, 수천만 마리의 연지벌레 종족들을 살려낸 이 대사공학 연구 알레르기 걱정이나 혐오감 없이 딸기 우유를 마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수천만 마리의 연구